여러분 안녕하세요. 보보입니다. 오늘은 건강 안 좋을 때, 몸 좀 불평할 때 자주 사용하는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워 깜마오라 워 깜마오라 나 감기 걸렸어요. 깜마오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. 강기 간 마 아르 워 토우 텅, 려 비티, 성즈 예 텅 워 토우 텅, 려 비티, 성즈 예 텅 나 머리 아프고, 코 머리 낳고, 목도 아파요. 토우 텅, 머리 아프다, 덩, 아프다, 려 비티, 콧물 낳다, 성즈, 목, 안내 여기 소리 나오는 여기에요. 이거 목 아니고 안내 이 기관이에요. 상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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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보통 목소리 좋다도, 상즈 하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워 토우 텅, 려 비티, 성즈 예 텅 저 머리 아프고, 콧물 낳고, 목도 아파요. 워 토우 텅, 려 비티, 성즈 예 텅 워 토우 텅, 려 비티, 성즈 예 텅 거소 다 펀티, 재채기 후시, 쿤 난 후시, 후는 시는 후흐는 듯이 왜요? 후시, 쿤 난 어렵다 후시, 쿤 난 후시, 쿤 난 속물 먹기 쉽다 우리 마스크 쓸 때도 후시, 쿤 난 그죠? 워 거소 다 펀티 후시, 쿤 난 나 기칭났고, 재채기도 났고, 숨을 못 씻겠어요 나 요즘 목디스크 때문에 너무 아파요 지인주의 목디스크 지인주의 목디스크 지인주의 정은 생기답이에요 홍전즈 홍진 뭐 여덕이나 도대체 어떤 피부뿐 있는지 모를 때는 다 정홍전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근육이 시큰시큰하고 온몸이 부평해요 지이 롱, 근육 쎗통, 시큰시큰하다 헌신, 전신, 움몸 워, 양징, 헌간 워, 양징, 헌간 양징, 눈, 명, 헌간, 건조하다 난 눈이 건조해요 워, 양징, 헌간 여기 眼睛,眼睛은 삼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我는 삼성 얘기하면 안 돼요 삼성, 삼성 만날 때는 앞에 이성 박아야 돼요 그래서 我 해야 돼요 我 아니고 我,眼睛,很干 奶奶, 관节不好, 징청疼 奶奶, 관节不好, 징청疼 할머니 관절이 안 좋아서 자주 아파요 관节, 관절, 징청 자주 我,眼睛的厉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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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발 너무 아파요 牙, 이 疼的厉害 엄청 아프다 我,眼睛的厉害 中起来了 中起来了 中, 푸다 붙다 起来, 일어났다 中起来了, 푸었어요 不었어요 wheelchair 起来 不었어요 藉害 잘 이해하셨나요? Jo Now you understand 만인 연습하고 ęp 礼 propaganda 毫 唯 到 짜잔